안녕하세요. 라라입니다. 샹그릴라 시드니는 정리하자면 룸 사이즈도 크고 룸 컨디션도 좋고 뷰는 더 좋은 언덕에 있는 손이 좀 가는 호텔입니다. 서큘라키 역에서 평지를 5분 정도 걸으면 포시진스 호텔이 있고 여기서 중간중간 계단도 있는 경사진 언덕길을 5분 정도 더 걸으면 샹그릴라 시드니가 있습니다. 이제 세부 내역 보겠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